영화는 9살짜리 아들 월터를 홀로 키우고 있는 크리스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보내고 직장에 출근하는 크리스틴. 다음 날 갑작스러운 호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크리스틴. 그 때문에 아들과의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생각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크리스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크리스틴.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아동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부패한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목사 쿠스타브. 그리고 여전히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이 타들어가는 크리스틴. 크리스틴. 시간이 흘러 5개월 후 드디어 아들 월터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모자 상봉을 기다리는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의 기회를 잡은 경찰. 그런데 이 아이 아무리 봐도 월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사건을 덮으려는 경찰이 아들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자 일단 아이를 데려가는 크리스틴. 지금처럼 DNA 분석을 통한 친자 확인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낯선 외목뿐 아니라 모든 것이 월터와 다른 아이. 이제 경찰은 그녀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Dr. Tar on the phone. 네, sir.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ir. 잠시만요 그녀더가 교う다. 정의사인은 소식으로 말하려구요. 흠사인 Celta. 저에는 분석을 하는 그녀더가. 저에게는 그녀더가 그녀더가 나요. 제사나는 그녀더가. 제사인은 시리즈입니다. 저는 그 사인지에ывается 아니신가요? 한편 경찰은 크리스틴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본 목사는 그들이 조직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알면서도 가짜 아들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의 실수를 주장하는 크리스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즉시 그녀를 소환하는 경찰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크리스틴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가는데 그녀는 편집증과 피해망상 그리고 현실도피 증상이라는 병명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감되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한편 캐나다 국경 부근에 도착해 불법 체류자 아이들을 찾고 있는 경찰 그는 집안을 수색하다 아이 한 명을 체포합니다. 이곳에는 크리스틴과 비슷한 이유로 강제 수감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때 불법 체류자 아이에게서 노스콧이라는 자에 대해 듣게 되는 경찰 고든 노스콧은 와인빌 양계장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연쇄 살인마입니다. 어휴, 애매한 범인이자 기회를 받으리며 헷감독은 죽는 데가 gráfic장할 때의 경질을 불교시키고 영향이 잘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우는 인간을 근처에서 결정하기가 도착했습니다. 이사히 정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녀가 대ู่ 바다에 있는 한 명의 인간을 여러분에게 반항을 당한 기회를 보려도 해 주시기 때문에 bạn에게 반항이 condition했습니다. 여러분의 의미에 부 criticschemical Ask, 여러분의 주간을 찾으려 했고, 우정, 여러분 아예 앞다운 자격을 넣기고 역시 월터도 노스코삭에 납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목사까지 크리스틴의 행방을 물으려 찾아옵니다. 제가 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는 것입니다. 네, 그는 그의 잘못을 입고 싶습니다. 그럼 그는 그의 삶을 발견로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삶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그의 삶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안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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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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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체포된 노스콧 그리고 경찰을 비판하는 시위에 나선 사람들 잔혹한 범행을 부인하는 살인마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단 책임을 회피하기만 바쁜 경찰 한편 월터 행세를 하던 아이는 자신이 경찰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THEY SAID I WAS WOLTER COMMINGS NOT ME IT WASN'T MY IDEA 그럼 오늘은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나의 학교에 대해 말했지만 4GB 더 낮은 척추 . . . . . . . 법원은 경찰 책임자들의 처벌과 함께 법과 관행의 개선을 지시하고 노스코스겐 2년간의 독방 감금 뒤 교수형을 선고합니다. 노스코스겐 2년간의 독방 감금 그 말이 거짓이었다며 만나자고 하는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헛소리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司츠키시다. 이럴len을 죽을던 그는? 이럴len을 죽을던 그는? 이럴len을 죽은 그는? 이럴len을 죽을던 그는? 내 런 롤에 럴len을 죽었던 그는? 내 럴 forums 내가 죽을던 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로부터 5년 후 노스코덱에서 도망쳤다는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도망치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월터가 도와줬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까지 위험해질까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엄마 크리스틴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틴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참했던 인권과 부패한 경찰 그리고 연쇄살인사건까지 이어지며 몰입감이 상당했던 영화로 기회가 되실 때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nos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rnen